안녕하세요 걸어 걸어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몰아서 갈 수밖에 없는 오므라진 길 이를 지나고 딱딱해지는 말마다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연구가 내 길 중 만약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 일치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예 예 보이지도 안 등도 지신 어깨 넓고 이수 수 있겠지 그대 두려워 말아요 엉글어 갈 곳이 더불을 저 입장여러들처럼 걸어가다 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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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수고하셨습니다. 장갑번호 3번 김종배님의 무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. 자 이제 다음 장갑번호 3번을 만나기 전에 오늘의 초대가수 한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대가수는 오늘 심사를 보고 계시는 우리 가수 류기님의 무대로 여러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여러분 힘센 박수로 가수 류기님을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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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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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이곳에 왔을 때 감사합니다 고창 갯벌축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여기 오신 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끝나는 시간까지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? 자 뛰어들겠습니다 잡았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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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초대가수 유기줌의 무대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참가 번호사 1번 나주에서 온 고등학생 1학년입니다 조사랑강인데요 안녕하세요 조사랑강 조사랑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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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야 내 여왕은 내 남두는 변하게 안 돼 그렇게 못해 난 절대 보낼 순 없어 밭에서 간다 모두 덜 잊고 떠나는가 그때 뒤돌아서 후회를 갈 거야 진짜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순 없던 사랑한 사람 참아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 너만 두고 달려받은 다시 나를 찾지 마 오 근데 그댄 나를 찾을까 해 그댄 나를 찾을까 해 그댄 수 없으니 그댄 수 없음 오 الل갱 굿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곁에 넌 한 번 모든 걸 잊고 떠나봐 둘이 놀아서 후회를 갈 거야 이제 나는 기억 속에 너의 이름 불러도 다시 볼 수 있던 사랑한 사람 사랑한 나를 두고 떠나가지마 나만 두고 달려가든 다시 나를 찾지마 언젠가 그댄 나를 찾는 거라도 그댄 내가 온 거 뒤돌아서 그댈 볼 수 없으니 그 빨라 나는 그런데 우리의 무력 요즘은 있긴 i would love bleep 덕분처럼 오랜 친구들이 더 트로트를 즐겨보려고 그리고 더욱 자신있게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창가 번호 4번 조사랑 양의 장애준의 사랑을 함께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창가 번호 5번입니다 창가 번호 5번이 당진에서 오셨습니다 자 당진에서 오신 임채훈님 준비하신 노래인 강민주의 회룡포 여러분들의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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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